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가 제1회 순교자 학술연구 논문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제1회 순교자 학술연구 논문 공모전은 천주교회사 연구자와 관련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열립니다. 논문의 연구 주제는 성인, 복자, 가경자, 그리고 하느님의 종이며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여야 합니다. 지원되는 연구비는 건당 천만원 안팎이고 기간은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입니다. 응모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응모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됩니다.